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과 함께 팀의 승리를 이끌 새로운 브로맨스가 탄생했다. 선제골의 주인공 브래넌 존슨의 충격 발언에 영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3일 토트넘은 웨스트엠 유나이티드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4위를 탈환할 수 있는 최적기이며 최근 A매치를 다녀온 토트넘 선수들의 폼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과 외신의 기대를 한껏 모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타까움을 그대로 내뱉고 있는 토트넘 팬이 이번 경기 직후 한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팀의 또 다른 봄이 찾아왔다며 희소식을 전파하였는데요. 영국 매체 TNT 스포츠는 존슨은 팀 동료이자 선배 그리고 사람으로서 손흥민이 어떤지 설명했다. 라며 호기심을 끌었고 존슨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정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선수다. 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며 거의 고백 가까운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토트넘의 새로운 브로맨스가 탄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제골을 넣은 브래넌 존슨이 꼭 손흥민 만을 향해 칭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존슨은 또 다른 동료 클루셉스키를 언급하며 토트넘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전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리그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구단 측에서 방송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편집하였지만 일부 팬들에 의해서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었고 이 타이밍에 맞춰 토트넘 구단 관계자는 웨스트엠전 전날 클루셉스키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비공개 면담이 진행되었다며 대화 내용을 유출해 영국 전역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합니다. 과연 존슨은 클루셉스키의 어떠한 만행을 알아챈 것이며 클루셉스키는 포스테코글루와 어떤 면담을 진행했을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우울했던 토트넘의 새로운 분위기가 찾아왔다 합니다. 바로 또 다른 브로맨스가 탄생한 것인데요. 이는 웨스트엠과의 1대1 무승부라는 결과로 크게 상심한 토트넘 팬들에게 희소식이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 축구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는데요. 잉글랜드의 온라인 스포츠 매체 골닷컴에 저널리스트이자 토트넘 전문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렉 스토바트는 토트넘 호스퍼 구단 내에서 브로맨스는 토트넘 축구 팬들에겐 희소식이다. 그 이유는 해당 선수들이 그만큼 좋은 케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플레이 합이 환상적이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장 안팎에서 친분을 지속적으로 쌓으면 구단 내 분위기는 물론 팀 플레이며 단합력은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 그라운드 위에서 한 장면에 잡히는 투샷을 보기 위해 토트넘 팬들은 격렬히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브로맨스의 주인공이 바로 브래넌 존슨과 캡틴 손흥민의 이야기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요.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의 득점 주인공은 바로 브래넌 존슨이다. 이른 시간부터 토트넘이 리드를 잡게 도와준 1등 공신이다. 전반 5분 티모 베르너가 드리블 후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존슨이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에 성공했다. 안타깝게도 웨스트엠이 빠르게 반격하며 존슨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클루셉스키가 아닌 존슨 선발이 팀에 더욱 효과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놀라운 것은 존슨의 활약이 전부 예정되었다는 것인데 주장 손흥민은 존슨을 따로 불러 두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오늘의 주인공이 될 거야. 뭔가 하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라며 응원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대회 전 어린 선수들을 따로 불러 경기에 주눅들지 않도록 그리고 경기 결과에 휘말리지 않도록 응원을 해주기로 유명한데 존슨이 손흥민의 응원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경기 직후 브래넌 존슨이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캡틴 손흥민을 줄곧 언급했다고 하며 보는 이들마저 흐뭇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최고의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솔직히 저는 소니의 성격과 자질을 좋아해요. 소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누구나 다 알거라 자부해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는 공을 많이 요구하지만 소니는 오히려 저희에게 기회를 주려고 헌신하죠. 저 역시 꼴 욕심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소니에게 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니에게 볼이 간다면 100% 꼴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하며 저는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요. 존슨은 눈에 사랑이 가득 담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손흥민에게 고백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는데요. 한편 놀라운 것은 존슨의 인터뷰는 이번 애정 공세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토트넘 팬들이 촬영을 하였고 커뮤니티에 빠르게 업로드하기 시작하며 결국 영국 전역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존슨은 손흥민을 언급하며 지었던 표정과는 사뭇 다른 굳은 표정으로 클루셉스키의 만행을 폭로하며 토트넘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전한 것입니다. 소니가 위험하다. 소니의 자리를 클루셉스키가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 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 탈환을 위해 경기력에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존슨의 인터뷰는 중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 구단 관계자는 존슨의 언급에 신빙성을 주는 듯 토트넘 최대 커뮤니티인 팬포럼에 글을 남기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는데요.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클루셉스키가 자주 언급된다. 특히나 유튜브 댓글에선 클루셉스키 아웃이 눈에 많이 띈다. 다들 클루셉스키가 볼만 소유하고만 있지 동료들에게 패스는커녕 빅찬스 미스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루셉스키가 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있다. 이번 경기가 있기 하루 전날 클루셉스키는 포스테코글루와의 개인 면담을 신청했고 클루셉스키는 감독에게 자신의 영역권을 더욱 넓혀달라고 부탁했다. 팀에 오래 있었으며 이제는 손흥민보다 자신이 더욱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고 심지어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였다. 포스테코글루는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클루셉스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손흥민의 자리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한다. 감독은 클루셉스키가 걱정되어 선발이 아닌 교체로 투입시켰지만 역시나 평소 욕심이 많았던 클루셉스키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팀이 가장 간절히 승리를 원했던 웨스트엠전에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웨스트엠 경기 직전인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대한 클루셉스키를 빼고 브래넌 존슨을 투입하며 스피드를 보강하고 수비라인을 끌어올리며 더욱 적극적인 공격력을 선사했는데요. 손흥민 역시 자신에게 질 좋은 패스를 해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환영했으며 답답했던 공격 활로가 뚫린 것은 확연히 보였죠. 토트넘 팬들 역시 존슨과 클루셉스키가 교체되던 시기에 클루셉스키는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보면 똑같은 플레이만 펼친다. 클루셉스키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니 내치지 않으면 엔제축구는 실패할 수도 있다. 매번 클루셉이 절이 날뛰는 건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감독이 제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어하지 않는 것인가? 몸이 부서져라 뛰면서 희생하는 손흥민이 감독 눈에는 안 보이나 봐. 보는 사람도 짜증나고 화가 난다. 클루셉스키는 볼 소유는 잘해. 그거는 인정하는데 골 결정력은 떨어지고 소니한테 패스마저 안 주잖아. 난사슛으로 최고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또 뭔데? 라며 실시간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스카이스포츠 소속의 축구 전문가 아담 베이트는 템포 느리고 주발인 왼발도 정확도도 안 좋은 클루셉스키는 올 시즌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본인이 드리블보다는 연계 패스에 더 집중하면 그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저 열심히 뛰는 모습만으로 보완하려고 애쓰고 있다. 매 경기 최저 평점을 받고 있는 클루셉스키는 존슨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며 선발 출전까지 빼앗긴 상황이다. 브래넌 존슨은 현재 토트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수이다. 드리블 자신감이 최근 사이 빡세게 올라온 듯 골 집착력도 보이고 조금만 다듬으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손흥민의 총애를 받고 있는 존슨은 캡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의 요구 조건을 너무나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맨스가 탄생했다고 여론이 언급하기 시작한 것 아닐까 싶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또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진정한 캡틴이자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브래넌 존슨 역시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에 대한 애정 공세를 펼치며 그의 응원을 받고 있음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존슨은 기복이 있는 플레이는 물론 크로스 슛 어시가 항상 조금씩 부족했는데 정확도가 높아지며 토트넘 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합니다. 어린 나이에다 경험도 없지만 교체로 나오고 또 캡틴 손흥민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계속 골을 넣고 어시스트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팀의 활력소이자 공격 포인트를 쌓아줄 조커가 된 우리 브래넌 존슨의 미래를 응원하며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와의 멋진 합작골과 새로운 케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